나 뽀뽀 오늘 같은 날 사랑해도 되잖아요 어린이도 싫대지 헤어지던가? 그럼 헤어지던가 알았어 미안해 사서 비참해지네 아 불쌍해 저런 경험 한 번씩 있잖아요? 어리셨어요? 왕을 왕을 야 진짜 못 믿겠는데? 굉장한 시간 동안 끌려다녀 힘도 없이 그냥 모가지 끌려서 이러고 다닐? 난 그건 아름답다 생각해요 우리 진짜 냉장히 상담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